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브레이크 위크 연령보즈 레이스인가요. 그래 제발. 그래 바꾸자. 2탄 이만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가 형을 챙길게요. 동훈이 형은 바다 속에 있습니다. 동훈이 형은 바다 속에 있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박정훈이냐? 맞아요. 일자로 일자로. 그렇지. 됐어. 포크 신혼네. 바꿔도 돼요. 사람 바꿔도 돼요. 야. 너 그냥 가. 한 30분 만에 늙은 것 같아. 우와. 근데. 너 불편해 진짜.